네 저희가 지금 장채고의 출판 개념이 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장채고가 워낙 벗겨서 인사할 기회를 내기가 어렵지만 몰래 저희가 급습해서 어! 장채고! 자 저희 사진을... 장채고가 사라졌습니다 이거 참... 어 장채고! 어떻게 돼요? 어 잠깐만요 고물급 인사가 오셔가지고 어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빨리 이렇게 걸어서 찍어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끝발이 환라 했는데 끝발이 밀리고 있어요 권영세 장관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못 낀다 정말... 조은이 온 아 조은이 온 오오 그 때 장채고가 뉴스타에서 연락을 했대 맞아요 저희가 이재명, 채보동향 다결 때 아 그다크 아 저희 계획 때 등장 너무 잘생기셨어 유명한 송지 이제 들어가시면 돼 너무 잘생겼어 감사합니다 마지막 마지막 하나 둘 셋 너무 감사해요 영상입니다 끝까지 다 보고 가실거죠? 장채고 장채고 북헌에 안오면 배신자입니다 여러분 거기다 오실거죠? 저희는 2시에 불행하게도 이제 진짜 어이가 없다 너 의절이야 이제 안오면 오늘 장채고를 감동시킬려고 했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서 감동을 안해 저희는 원오프 댐이었다 깜짝의 이벤트니까 우리는 안와도 댐 놈이었어 그러니까요 그래도 알아도 됐나 쉽지 않습니다 네네네 네네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시오